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예배 설교 제목이 관용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빌립보소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왔고 하지만 실제 우리 현장과 삶 속에서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또 맞는 말이지만은 어쩌면 나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또 나에게는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적용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소는 옥중 서신소로서 바오리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으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즉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무려 한 17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에서 언제 사형이 받을지도 모르고 그 재판에서 사형을 받으면 그날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설을 보고 우리가 기쁨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의 복음을 누리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빌립보와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와 제아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문제는 항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기뻐할 수는 있잖아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즉 기쁨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기쁨, 육신의 기쁨은 분명히 조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일 수 있지만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한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항상 이 사단의 공격과 속임, 문제와 어려움, 낙심할 일들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기쁨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과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쁨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힘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 안의 설화입니다. 오늘 빌리뽀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넌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영적 현 주소와 나의 현재 위치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러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과 제약된 상태 속에서 부끄러워 숨어있는 숨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담의 현재 상황과 영적 현 주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원래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국기 3장 5절에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있지만 모세 안에는 여전히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의 왕궁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 불신앙 그 원망 그 상처 그 실패의 덩어리들이 아직까지 모세 속에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불신앙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옛 생각과 체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40년 전 왕궁이 아니라 지금 미대한 광야가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앙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데 어느 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의 자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부터 불신앙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신앙의 상태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도저히 못 헤어나올 만큼.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내 안에 서서히 근심, 걱정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의 상태와 나의 현주소를 빨리 점검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서야 할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 내 안에 세워져야 할 영적 망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빌리포에서 바울이 자주 강조한 표현이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본문 빌리포스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주 안에 서서 나는 어떤 오직의 망대를 세워나갈 것인가 영적 싸움을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으로 변육된 이 헬라의 뜻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료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관용은 나와 다른 생각도 나와 다른 기준도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을 특정한 사람, 나하고 친하고 내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것 이거는 단기간에 단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에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쉽게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고, 왜 빨리 바뀌지 않을까? 때로는 나의 기준과 틀 속에서 답답하게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계획을 믿는다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사람에게, 그 상황과, 그 일 속에 임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다.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시간표와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버리고 당장 변화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관용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많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망대로 쓰임받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